일단은 이 아이돌들이 점점 이제 가수뿐만 아니라 배우로서 연기로서도 이렇게 많은 영역을 확장하다 보니까 아이돌 그룹과 배우 간에 또 커플들이 점점 많이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민호 씨하고 이제 수지 씨가 지난 2015년 3월에 열애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만나고 있는데 작년에는 살짝 이제 결별설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뭐 연애 전선은 이상 없이 잘 만나고 있다. 벌써 2년이 넘는 거죠.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또 커플 있죠. 배우 정경호 씨와 소녀시대의 수영 씨. 2014년부터 지금까지 장기 열애를 또 계속해서 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핫한 커플이죠. 배우 류준열 씨와 태리 씨. 어제 공식 발표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 커플 모두 아이돌과 배우 이렇게 커플이 또 탄생이 됐죠. 방금 전에도 류준열 씨와 혜리 씨 얘기를 했습니다만 두 사람 나이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더군요. 우리는 이제 친구로 나와서 같을 줄 알았는데. 그렇죠. 많은 분들이 별 차이가 안 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류준열 씨가 86년생 32살이고요. 혜리 씨가 94년생 24살입니다. 그렇게 없어요? 8살 차이가 나요. 그런데 혜리 씨 같은 경우는 물론 발랄한 느낌도 많지만 걸스데이를 통해서 성숙한 여성미도 분명히 갖고 있잖아요. 또 반면에 류준열 씨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학생 역할을 맡아왔어요. 그래서 실제 나이보다 나이 차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코스로 또 꼽히고 있죠. 아유, 나이 차이가 안 나 보여 이러면 혜리 씨가 열받겠네요. 류준열 씨가 어려 보이는 걸로 하면 되겠죠. 연예계의 또 다른 연상이나 커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천희, 전혜진 부부입니다. 맞아, 맞아. 9살이나 차이가 나고요. 9살은 뭐 기본이네. 그런데 뭐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자로 느끼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커플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천희 씨가 처음에는 동료로 드라마를 같이 촬영을 하면서 동료로 만났는데 한 번은 이제 이천희 씨가 전혜진 씨 촬영이 끝나고 차를 얻어 타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차를 딱 보니까 본인이 굉장히 좋아하던 차 브랜드였다고 해요. 차가? 그렇죠. 남자들은 또 그런 게 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설마 차 때문에 사귄 건 아니죠? 처음에는 일단은 그런 게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차를 여자가 모을 정도면 굉장히 차에 관심이 있는 건데. 취향이 비슷해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관심이 조금 가져지다가. 공통 주제가 생겼구나. 그 뒤에 이제 모임을 하고 이러다가 뒤풀이로 이제 이체해서 술자리를 한 번 가셨는데 그때 또 굉장히 전혜진 씨의 매력을 또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나이 차이가 한 9살 차이 나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자꾸만 어딜 가도 전혜진 씨 생각이 자꾸 머리에서 빠지질 않는 거.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먼저 전혜진 씨에게 슬쩍 만나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뒤부터 이제 두 사람이 같이 취미생활도 같이 공유를 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지금의 이제 두 사람이 부부까지 인연이 된 거죠. 우리가 예전에 하는 말 있잖아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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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안 된다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데 몸은 이제 따라가. 그러니까요. 자, 백지영, 정석원 씨 부부도 연상연화 커플인데 나이 차이가 없을 차이가.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백지영 씨가 추자연 씨가 나오는 그 예능 프로그램에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패널들이 물어봅니다. 같은 연상연화 커플로서 추자연 씨에게 뭔가 좀 경쟁의식 같은 거 느끼지 않냐라고 물어봤더니 전혀 느끼지 않는다면서 그 이유는 추자연 씨 우효광 커플은 두 살 차이밖에 나지 않지만 우리는 9살이야. 우리는 9살 차이다. 나이로서 이겼다라고 아주 자부심을 드러냈는데요. 또 이제 우효광 씨가 워낙 또 살림도 잘하고 너무 이렇게 러블리하다 보니까 정석원 씨는 뭘 잘하냐라고 주변에서 이제 쿡쿡 찔러봅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정석원 씨는 아기를 잘 보는데 눈으로 그냥 잘 보고 음식은 잘 먹고 그리고 청소는 청소할 걸 잘 만들어준다면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비틀어서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이비 고은성 커플인데요. 아이비 씨가 8살 연아인 고은성 씨의 오글거리는 멘트에 빠졌다면서요. 어떤 멘트였죠? 일단 어떤 멘트를 하는지 제가 최혜정 씨한테 예시를 들어서 한 번. 아유, 너무 웃겨. 당신은 여신님이신가요? 여기 천국인가요? 연기하는 거예요? 오글오글. 얼굴 빨개졌네요. 너무 오글거려요. 남자한테 이런 멘트를 들어보니까. 네, 매우 오글거리는. 오글거리죠. 누구냐, 누구한테 듣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오글거리는 멘트를 하는데 또 네,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 네, 라고 하신 거 보니까 해도 되나요? 네, 뮤지컬 동료 차지연 씨가 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같이 사실을 고은성 씨가 같이 뮤지컬을 했는데 그때 본인을 안 보고 자꾸 딴 일을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바로 아이비 씨였다. 거의 아이비 CCTV 수준으로 저러다 너무 좋아하다니까 죽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고은성 씨가 아이비 씨한테 푹 빠졌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래서 짝은 따로 있다라는 얘기가 있나봐요. 그 사람에게만. 물론 우리가 보기에도 다 훈훈하고 이런 커플이긴 합니다만 서로에게 끌리는 그런 매력들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